열차는 신창, 순천향대에 가는 열차입니다. This train is bound for 신창, 순천향대에 가는 열차입니다. Thank you. 승객 여러분께 열차 안에서의 금지 행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출입금지 장소, 운전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열차 장치 또는 기구들을 조작하는 행위, 열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흡연하는 행위,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 약물 보육 후 위해를 주는 행위, 동식물과 안전조치 없이 탑승하는 행위, 법정 감염병자가 열차에 타는 행위, 물건 팜에 등을 하여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면 철도 안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역사 안내 게시판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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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석계, 석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님과 함께하십시오. 7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님과 함께하십시오. 7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님과 함께하십시오. 8호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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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타실 고객님과 함께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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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watch your ste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용하실 고객님께서는 이용하실 고객님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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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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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동대문 종합시장은 이번 역에 내리셔서 9반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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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정답, 정답역입니다. 내리신 분은 오른쪽입니다. 해커스, 해커스 5학원과 해커스 편입으로 가실 분은 중강역 1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중강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2년제 특성화대학 영진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중강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해커스 5학원 해커스 5학원 해커스 5학원 해커스 5학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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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 국민콜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역은 대방, 대방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현재 대방역은 승강장 안전문 공사로 인해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발빠짐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인통대리로 가실 분은 대방역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공무원 학원, 에듀윌 전기기사 학원으로 가실 분은 대방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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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윌차TE Greece anlam다. 에듀윌, 에듀윌 makenad은ところ에서 뭐라고 film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신길, 신길역입니다. 내리실 부분은 왼쪽입니다. 5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길역은 승강장 안전분 공사로 인해 탈인콕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발빠짐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전체로 인해 탈인콕과 전동차. 신길역은 승기역입니다. 대형 스포츠는 138. 좌우쪽으로 좌우쪽으로 변경합니다. 시선 5번으로 가야될 수 있을때는 5번쯤입니다. 다시 한 번의 전체로 인해 탈인콕과 전동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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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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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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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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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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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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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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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is stop is Kung Po, Kung Po. The station number is P150.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doo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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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your right. 이곳은 해석, 해석역입니다.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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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tion number is P154, the doors are on your left. P154, the station number is P154, the station number is P154, the station number is P154. P154, the station numbe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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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54, the station number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역은 수원, 수원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수원인 풍닭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과 빠르고 편안한 KTX와 일반 날차를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에듀일 공무원 학원, 에듀일 공인중개사 학원으로 가실 분은 수원역 1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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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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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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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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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 열차 안에서 만나요. This stop is... Pyeongtaek, Pyeongtaek, Pyeongtaek. The station number is P165. The doors are on your left. Please get off at this station if you want to transfer to train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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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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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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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기동규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성대학교로 가실 분은 도정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출입구 시설 공사로 인해 열차 진행 방향 맨 앞 출입문으로 내리시면 승강장 폭이 좁습니다.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안전을 위해 열차의 가운데로 이동하시어 내리시기 바랍니다. 백성대학교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 내리셔서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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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station number is P169. The doors are on your right. Please get off from the station if you want to transfer to trains. Thank you. マモル部終着駅のトナー駅です。 前方到站是搬侧列車的終点站、餐延站。 大佐建設廣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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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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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하지 마시고, 차량 가재 등 비상시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역은 봉역, 봉역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봉병, 봉병. The station number is P170. The doors are on your left. Not door open public The Station Number is P38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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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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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너는 P176. 러스는 러스는 러스. 러스는 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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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스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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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